방식으로 또 이제 honour 안녕 오늘 오오티디는 뭐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나 몰랐어요 유치원원 아니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우주위대 어? 맞네 어? 이구나 오오티디가 뭐냐 하면 오늘의 패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가장 추리하고 내추럴하게 입었습니다. 아, 오늘 입은 착장 소개 부탁드려요. 조던 럭팔 뒤에 냉장고 바지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의 와이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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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어떻게? 오늘의 착장 소개한거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서 일단 최대한 시원한 복장인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최대한 시원한 복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게 이 옷들이었대요. 오늘의 착장 소개. 반바지는 한 일주일에 옷을 입고, 거의 두 번째 티셔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타입 입을 입고 있는 걸까요? 보통 낚시를 생각하기에는. 근데 낚시할 때는 어떻게 입으세요? 무슨? 그냥 뭐 좀 오래 입은 반팔을 긴 카고 가지 주머니 많으면 편하니까 낚시적도 쫓기는 하신데요? 아니 쫓기는 안 하고 그냥 비 올 때 입을 바람막이 감소되는 거 진짜 감실된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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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TV 뭔지 아세요? 오늘의 탁장 소개 네? 제 의상을 소개하고 더워서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혹시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그냥 저한테 맞는 거 같아 맞는 게 많이 없어서 덕분에 패션 소개 패션이 완성 없으니 네 추워 입고 왔는데 만약에 옷장에 있는 거 센스 선수는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가서 가서 입어보고 사야 돼요 어디서 사요? 네? 꼭 어디서 사요? 저요? 네 말하면 너무 좋겠어요 리허크 경산 쪽에 있는데 네 이쪽에서 사고 있어요 쇼핑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안 10분 아 진짜요? 사죠 사죠 OOTV가 뭐예요? 어 맞는데 극사그래서 오늘의 탑상 소개 패션 자세한 얘기 그냥 집에 걸려있는 거 아무거나 가셨어요 그러면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을 즐기세요 아니면 직접 가서 사는 걸 즐기세요 어 거의 인터넷 쇼핑하는 거 거의 가서는 거의 안 좋아서 쇼핑할 때 한 몇 분 걸리나요? 좀 오래 걸리겠어요 좀 오래 걸리겠어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장바구니에 가서 20개 남았는데 2개 정도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모르는 거 그냥 늘어나서 사실 편하던 바지 그런 거 OOTV가 뭔지 아십니까? 9개 넘었어요 이야 냄새 아닙니까 이야 역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 선물 받은 티셔츠에 바지 신발 이 착상 너무 예뻤다고 이거 어디서 먹고 있냐면 정면 경우에 진짜 아니하면 광장시장 광장시장 무제 강아지 그래서 다음번에 고마워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축구의 인테뿐인 거 같아요. 티키가 많으시죠? 몰라요? 몰라요? 많이 봤는데? 가뭄색 좋아해주세요. 가뭄색. 한 번 해주세요. 오오오오. 이거 시어 기억 안 나. 코피티. 오늘의 패션 소개. 태기 선수 MZ 아닙니까? 네. 자리가 모르는데. 동네 마실. 뭐지? 동네 마실놀이. 쇼핑을 인터넷으로 해요, 아니면 직접 가세요? 직접 가요. 저는 형이 입혀주는데요, 형. 그래요? 그게 제일 편해요. 음. 이렇게.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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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그럼 소준 선수랑 한 번 오늘 패션 소개해봐. 네. 뭐예요? 아아. 좋아. 좋아. 고마워. 선배 도피한다는지 못 봤는데. 치사에게 정연기 이어가려고 마지막에 1인트 뛰더라고. 선배는 1인트 뛴대. 옷을 많이 안 좋아해요. 옷을 안 좋아해요. 도피 옷을 많이 안 좋아해요. 아니, 옷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아니, 옷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사진 사요. 사진 사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편한 거. 영웅 선수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OOTD? 방금 서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럼 한 번 소개해줄게요. 공경에서 와가지고 장 옷밖에 안 챙겨가고 치고. 이거는 그냥 가서 그냥 하루 잘 때 입으려고 갖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입을 게 없어가지고. 뭐야? 코어 TV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의 패션 소개. 그냥 편한 복장이죠. 저 티셔츠 다 쇼핑인데? 어? 그러면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하세요? 아니면 직접 가서 오세요? 해외? 저는 편한 거 좋아하는데. 저는 편한 거 좋아하는데. 네. 집에서 자꾸. 아무튼 이제 티셔츠를 구매해두라고. 몰라요? 오늘의 패션 소개. 이게 어떻게 해요? 오늘의 패션 소개가 뭔지. 아, 이게 영어 약자예요. Outfit of the day. 그래서 티셔츠부터 바지, 신발까지 하나하나 소개해주시고 태그해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올블랙. 아, 재현 선수도 올블랙. 아, 알겠습니다. 아. 그 모든 누나는 원래 모나민이네. OOTB가 뭔지 알아요? 드러누만을 잘 몰라요. 오늘의 패션 소개. 청바지 인티. 네. 꼭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최근에 우리 포털이. 좋아 많네요. 너무 비싸요. 우리 형은 약간 심플하게 입는 거 좋아하세요? 네, 심플하게 입는 거 좋아하세요? 네, 심플하게 입는 거 좋아하세요? 아, 좋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냥 왔어요. 뭐, 크게 입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인터넷으로 그냥 보고 대충 그냥. 저희는 편안한 옷밖에 잘 안 입고 있으니까. 네? 네? 잠깐 그냥 빠져왔을 때 그때가 좀. 궁금해. 아, 뭐 크게 걱정 안 해 주셔도. 네. 오늘 경기에서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거 좋아지 못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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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